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박사님이 저술하신 1만 시간의 법칙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분야든 만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성이 쌓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진다는 법칙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3시간씩을 투자해야 만 시간이 되는데요. 무조건 만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악기 연습을 할 때 자신이 연주를 잘하는 곡만 연습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만 시간을 채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서 벗어나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만 시간 동안 마주해야 진정한 발전이 있습니다. 단순한 꾸준함 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과 연습. 그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이 저술하신 1만 시간의 법칙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분야든 만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성이 쌓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진다는 법칙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3시간씩을 투자해야 만 시간이 되는데요. 무조건 만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악기 연습을 할 때 자신이 연주를 잘하는 곡만 연습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만 시간을 채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서 벗어나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만 시간 동안 마주해야 진정한 발전이 있습니다. 단순한 꾸준함 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과 연습. 그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37번 38번 38번 59번 40번 41번 16번 39번 40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